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는 할인받고 상인은 미소짓고 경제는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고요? 바로 창원사랑 상품권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요. 창원사랑 상품권을 누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누비전은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누비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누비전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액면가는요. 지류상품권에서는 5,000원, 1만원권으로 두 종류, 모바일상품권에서는 2,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권으로 네 종류, 지류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요.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한도는요.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월 5,000만원까지입니다. 단, 지류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중 어느 것을 구매할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지류상품권은 우리 BNK 경남은행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창원소재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이나 썬뱅크앱, 제로페이앱, 경남지역상품권 앱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은 기본적으로 창원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장보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주 가는 편의점,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도 아이들 학원비나 아플 때 들르는 병원,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일으키자는 취지라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 사행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사용이 힘듭니다. 누비전 사용처는요. 창원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가맹점을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업체명만 검색해도 조회가 가능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가맹점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료 상품권만 가능한지, 모바일 상품권도 쓸 수 있는지 결제 가능 수단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비전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먼저 가맹점마다 출입문에 누비전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서 단번에 가맹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을 해보면 좋겠죠. 현재 약 3만여 개의 가맹점이 있고 계속해서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창원시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비전을 사용하면 혜택이 너무나 좋은데요. 6월 말까지 구매할 경우 개인 소비자는 10%나 특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꿀팁! 현금 45만 원으로 상품권 5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또 30%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월 말까지 결제분에 한해서는 30% 더 얹어서 무려 6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0%,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득공제 많이 받아 좋고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없어서 좋고 모두가 혜택받는 상품권! 게다가 누비전 경품행사가 1차, 2차로 진행했었는데요. 일정 금액을 결제한 이용자는 추첨을 통해 더 많이 쓰시라고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 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를 보면서 틈틈이 경품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죠. 현재까지 누비전이 580억 원 발행됐으며 이 중 벌써 152억 원만 남았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당초 3월까지였던 개인 10% 특별 할인도 이런 큰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많은 누비전, 판매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판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구입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금융정보, 알쓸소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